하나, 둘, 셋! 젠터스틱! 안녕하세요, 배턴입니다! 네, 이번 저희 미니에봇 파츠 파이팅이 예뻤어 죽겠네요. 락 앤 롤과 힙합이 절정하게 섞여서 아주 세련된 랩트업 중에 멋진 곡입니다. 믿습니까? 젊요하게 섞였나요? 네, 젊요하게 이렇게. 되게 좋아요. 이렇게 만날 때 날때까지. 아니, 안 돼. 호이 형이 진짜 친데래거든요. 저 진짜 친데래예요. 호이 형이 자주 하는 친데래 개인기입니다. 한번 보여주세요. 한번 보여주세요.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.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. 뭐? 그거 있잖아요. 왜 이래... 하나 올리고? 야, 근데 친데래 개인기 아니야? 그 식기 하면 되는 거야. 안 그럴 것 같은데 해서돼야 돼. 살짝... 띄든지 말든지 좀... 친데래 같은 표정으로 쳐줘야 돼. 6, 7, 8 뭐 이런 안무가 있고요 다른 포인트 안무로는 비밥 비밥이 있어요 이제 마, 시, 세, 날 뭐 이런 신나는 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 같은 그런 안무입니다 정의, 정의, 정의 뻔한 걸 갖고 말해 뭐해 뻔한 걸 갖고 말해 뭐해 저랑 영원히 형 왜냐면 머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머리를 짧게 잘라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이 형 형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새로 개발한 좀비 생명서가 있죠 너무 멋있어요 아마도 좀 더 그런 외적인 케미를 보고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예난이랑 키 크고 좀 뼈에 넓은 그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예난이가 아쉽게 부상을 당해가지고 제가 혼자가 됐어요 심지어 제가 또 빨간색 슈트를 입어가지고 굉장히 튀더라고요 외로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난이 하세요? 오케이 예난 보이시? 간다 너무 부족한 제가 좋은 기회를 얻어 영화를 촬영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촬영을 하게 된 영화 4개 남은 사랑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뻐해 주세요 원타이드 예뻐해 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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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